제발 괜찮은팀 좀 만나보자 또 뭐야 이거 오류인거 같은데 또 무기 달라지는거 없잖아 이것만 달라지고 나오자마자 색깔노리네 색깔노리네 색감하고 조금 달라진다 스킨 디자이너는 진짜 쉽게 일한다 수비 먼저 아 수비 먼저 어 소리가 왜이러지 레벨은 낮은데 점수가 우리보다 높잖아 팀 보이스 좀 들어 들어와주세요 아니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저게 공격하세요 30초 잠깐 차분하게 평화를 즐겨볼까요 물론 그리 길진 않겠지만 치유의 물결 가동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옆으로 들어와요 맥크리 박스님 박스님 밑에 봐요 밑에 밑에 봐요 박스님 뚫렸어요 지금 메르쉴 공 찼어요 뒤에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석양 조심해요 나이스 적을 제압할 주인이가 되셨어 누가 의사를 찾으셨나요 여기 모여있지 마세요 저 자리야 누에 당하여 자리야 궁에 위험해요 숙화 이동기도 있으니까 부활 바로 안칠게요 일단 아껴놓을게요 아 뻗어졌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문 께 다 왔습니다 해서 일 살려 드릴께요 살려 드릴께요 한전은 나이스 흐흐흐 너한테 기대가 크구나 치유의 물결 가동 일본밤만 더 붙여요 강화종 말끔히 치료해 드릴께요 강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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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초만 버텨요 20초만 버텨요 스메트라 공 없네 자 20초만 버텨요 ㄷㄷ 루시오 할때 제일 기분좋을때가 여기 숫자 5떠있을때 진짜 안떨어지네 저거 떨어뜨리려면 팔아있어야되네 저거 팔아 불러야되 이거 팔아 불러야되 살살 들어가요 옆에 정글에 집하네 나이스 골점들어와요 포타컷 여건부에 리퍼 골점들어오세요 빨리 먹고 끝내요 수고하셨어요 왜이래 쉽게 이겼지 우리 도전자 아니었나 어 나다 과연 무슨 장면인가 아 이거네 이거도 기분이 좋구만 아우 48% 48% 근데 이렇게 한 적이 없었네 지금까지 해봤자 잘하면 한 30%정도 됬는데 오! 잠깐만 설마 45? 와 45 얼마만에 찍는 45냐 이게 많이 올랐다 진짜 이번에